우리는 우리의 필드를 달립니다 필드 곳곳을 누비며 세계 각지를 누비며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필요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어 달립니다 필요한 곳에 늘 마음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다른 이들이 쉽사리 가지 못하는 곳도 긴급 구호가 필요한 어떤 곳이든 WFP는 72시간 이내에 식량을 전달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로원거를 성취한 가장 빛나는 사례입니다 WFP로부터 20년간 받은 식량원조를 졸업하고 이제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드는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입니다 승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단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WFP는 식량으로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전합니다 단 하나의 꼴을 위해 I deliver best goals WFP delivers better future Food is the pathway to peace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기간 UN세계 식량계획 고급onton! 점점 복습 gewe gen을 및 방문을 받아보면 제로원을 받아서 늘안한 혈압 이래 Someone 엑 엑